하나, 둘, 유원 피드백! We are 피드백! 안녕하세요, For Me Me Team 피드백 크루입니다! For Me To Die! For Me Me To Die! 와, 그... 와, 그...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스튜디오 맞죠? 네! 맞네, 스튜디오. 여기 잘하는 사람 많지. That's my first time teaching in Korea. I was there. You know what? That's my first time. Sweet, I think it was, yeah. 전문반이 또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절크, 피드백, 원밀 이렇게 3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대회가 피드백에서 열리거든요. 거기서 나온 저희 집은요. 알아요, 여러분들? 네.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피드백이다. 안녕하세요. 피드백? 야, 피드백, 피드백, 피드백. 미칠듯이 해라 봐. 이미 유명한 팀 막. 너무 아기들인데? 애기야. 약간 뭐 하는 팀인가요? 어느 팀은? 스틱스. 스틱스 이런 건가요? 견제를 많이 할 것 같고. 피드백이라는 이름이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기대치가 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저 이 두 명 알아요. 이은채 친구랑 조연서 친구. 저도 연서 저 학생이었어요. 08연서, 오케이. 연서야. 네, 연서 친구가 10대 사이에서 꽤 유명하다고 하는데. 조연서. 조연서. 연서. 연서라고 단발머리인데 예쁜 친구가 있거든요. 08연서. 어린데 잘하더라고요. 예쁘기도 하더라고요. 연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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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